음악 오래전 일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한 전도사님이 노방전도를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뭘 들고 왔냐면 큰 북이랑 삐로 목장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 삐로 복장을 꽃가루를 쓰고 빨간 코를 달고 연지원지 찍고 옷을 이런 걸 입고 나가서 둥 둥 오세요 오세요 여름 성경학교 오세요 오세요 둥 둥 이렇게 하면 애들이 다 올 거라는 거예요 이야기 했을 때 선생님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같았어요 아 그 되겠나?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북친다고 삐에로 아 너무 다들 막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에이 그러면 내가 하죠 뭐 주섬주섬 옷을 입는데 그때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한 학생 교사 하나가 에이 전도사님 이 날씨에 나가서 쪄 죽어요 빨리 주세요 그리고는 자기가 그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북을 들고 나간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둥 둥 오세요 오세요 여름 성경학교 오세요 오세요 둥 둥 했더니 진짜로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애들이 놀고 있었거든요 길에서 그런데 그 애들이 뭐야 웬 삐에로 이상해요 다 도망가요 어른들도 저 사람 뭐야? 하고 막 도망가고요 이 친구 집에 상처받은 건 같이 나간 교사들마저 우리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야? 그리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혼자 남았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날은 덥고 땀은 나는데 분하고 원통하고 그래도 어떡해요 약속한 거니까 동남북에 다 돌았습니다 둥 둥 여름 성경학교 오든지 말든지 둥 둥 이러면서 억지로 돌았어요 그리고는 교회 오자마자 본당물 열고 들어가서 북을 던져버렸습니다 꼬깔 던져버렸고요 빨간 코 연지곤지 그냥 클렌징으로 지우면서 이 친구가 내가 다시는 전우사님 시키는 거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승을 간다 그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예비당 문이 빡꼽이 열리면서 1학년짜리 꼬마 하나가 얼굴을 디미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 삐에로가 화장을 지우니까 아저씨다? 야 나 아저씨 아니야 형아야 그러는데 형아라는데 아저씨다? 야 너 뭐야? 너 어느 부서야? 그랬더니 부서가 뭐예요? 야 너 우리 교회 아니야? 그랬더니 교회는 또 뭐예요? 야 그럼 너 여기 왜 왔어? 그랬더니 아니 아저씨가 뭐 여름 성경이 어쩌고 오라면서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청년 교사가 뭔가 무거운 거 하나가 꽝 하고 와닿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자기는 누가 이런 고리타분한 전도를 대체 받아서 교회에 오겠나 자기도 안 믿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라고는 처음 나와보는 어린 영혼 하나를 붙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청년이 그 아이 끊고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 아이가 그날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요 이 아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나는 교회가 체질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가서 잘해야 칭찬을 받는데 교회는 나오면 착한 어린이에요 이런 데가 어딨냐고 나왔다고 환영을 받고 막 치상을 하고 앞에 나가 박수를 쳐주고 너무 좋은 거죠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날 오후에 나오라고 또 나왔어요 3박 4일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냐 일요일 날 아침에 나오래 나왔더니 또 새 친구야 또 상을 주고 4주 만에 등반했다고 또 상을 주고 이 아이는 체질인 거죠 이 아이가 그렇게 초등학교 6년을 개근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학교 끝나면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교회로 와서 가방을 던져놓고 기타를 징징징징 하다가 피아노를 띵동띵동 하다가 이제 이 아이는 기도회 하는 데 있으면 같이 가서 기도하다가 차량 연습하면 찬양하다가 주보도 접다가 현수막도 걸다가 이 아이는 교숙자가 됩니다 여러분 교숙자 아세요? 교회에서 먹고 자는 노숙자를 교숙자라고 해요 이 아이는 교숙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 아이가 고등부 회장이 됐어요 그러니 뭐 이제는 부서마다 다니면서 찬양 인도하고 레크리에이션 인도하고 문학의 밤 짜고 성경학교 수련회 다 이 아이가 준비하고 성경 퀴즈대회, 성경 암성대회, 성경 합창대회를 다 휩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진로를 정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 아이 머릿속에는 온통 다 하나님 달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다니다가 신대원을 들어가서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장신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장신대회에서 목회학 박사를 하고 다음 세대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의 단임 목사로 내려가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지 알고 박수 치시는 거예요? 그 꼬마가 저예요 여러분 그날 생각해보면 무지 더웠어요 그때 저희 집은 부모님 다 일하러 나가시고 집에 TV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나와서 이렇게 바닥을 긁고 있는데 누가 저기서 피에로가 둥둥 어쩌고 하는데 보니까 아무도 안 따라가요 보니까 너나 나나 팔자가 비슷하다 그래서 따라가 준 데가 교회였어요 와 그런데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한 것이 만약에 그 북소리가 내게 들려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저는 그때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그 친구들 다 지드렁 교회에 나가면서 저한테는 교회 가자고 안 했어요 왜? 너무 가단하고 너무 찌질한 아이니까 저랑 같이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한 거예요 그러다 나이가 그 북소리를 듣고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선생님 지금은 그 피에로 선생님의 이름도 얼굴도 잊어버렸지만 만약 그분이 에이 전도사님 이런 전도는 안 통하니까 하지 마십시다 그랬다면 어땠을까 아니면 시작만 했다가 한 동네 절반 돌았다가 아무도 안 따라오니까 에이 안 할래요 했으면 우리 집까지 안 왔으면 어쩔 뻔했을까 지금 저는 아찔한 거예요 저는 그날의 북소리가 저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찌질한 아이였는데요 그러던 제가 어떻게 장신대에 오게 되고 어떻게 장신대에서 12년을 다니고 학부 1학년 때 연애를 시작해서 기교과 구의학번 동규와 결혼하고 지금 아들 둘을 낳고 한 명은 군대를 제대하고 한 명은 군에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함부로 연애하는 거 아닙니다 운 나쁘면 평생 같이 가는 수가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저희 교회 분들의 모든 평가는 그렇습니다 단임 목사님은 100점이신데 사모님은 120점이라고 꼭 만나실 분은 이 안에서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 출중해서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부르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같이 찌질한 그 아이 하나가 하나님께 그 북소리로 부른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지금도 분홍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홍 목사가 뭔지 아세요? 네 어린이를 사랑하는 분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분 그분 예수님만 전하는 홍 목사가 되려고 저는 홍룡이라고 하는 어려운 이름을 버리고 분홍 목사가 되었어요 저는 교회에 이러고 다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주일날도 그러고 다니세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러고 가면요 모든 아이들이 저를 알아봅니다 저희 교회 꽤 큰 교회거든요 어른들은 만나면 어이구 목사님 안녕하십시오 잘 지내셨어요? 이러는데요 애들은 저를 보면 막 달려오다가 쿵 부딪힙니다 그러더니 으악 분홍 목사다 이렇게 갑니다 아무도 저를 개의치 않아요 그냥 동네 바보 형이에요 제일 만만하고 제일 만만하고 제일 모자란 형 제가 이러고 다녀도 모자라 보이지만 제 명찰은 이거거든요 저는 아크릴로 된 명찰을 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아이들이 안으면 닫혀요 그래서 가까이 못 오니까 저는 이걸 달고 다녀요 이게 제 공식 명찰이에요 게다가 이것만 달아도 조금 모자라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를 꽂으면 더 모자라 보이고 더 부족해 보이죠? 네, 이러고 다녀요 왜? 아이들이 제가 어려우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어려워져요 제가 편해지면 제가 전하는 복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저는 마음껏 아이들이 저를 편하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보라고 이러고 다녀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어느 시절 연약했던 아이, 부족했던 아이 저의 삶을 통해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요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어린이들을 만났고요 참 많은 청소년들을 만났고요 참 많은 교사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아, 저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 많은 다음 세대와 참 많은 청년들과 참 많은 사역자들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요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교육자들을 만나는데 특별히 저희 학교 출신들 저희 장신대 졸업하신 분들 만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시고 성경공독하시는 우리 학부생들을 보면서 31년 전에 저를 보는 것 같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이 이분께도 함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국기 4장 말씀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국을 하기 전에 애국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주셨는데 중요한 건 모세가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리드로서 이력서를 낼 수가 없어요 오늘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 세 가지로 지금 모세가 저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겁니다 저여 살인자입니다 하나님 저여 살인하고 도망친 도망자입니다 누가 저를 믿겠습니까 저는 신뢰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저는 언어가 부족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태어나서 어머니 요괴비에 쓰이 그를 갈대 상자에 띄워서 어디로 보냈어요? 나의 강으로 보냈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떠내려온 아이를 누가 발견해요? 파루의 딸이 발견하고 어느 나라 말로 가르쳤어요? 애군말로 평생 애군말 쓰다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지금 미디안 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말이 안 돼요 히브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국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리더가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언어가 부족합니다 세 번째로 결정적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야, 네가 뭔데? 네가 왕이냐? 너 제사장이야? 너 선지자야? 라이센스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미쳤다고 너 같은 목동한테 나타나시냐? 그런 일은 벌어질 리가 없어 사람들은 저의 신분 부족을 탓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모세에게 너무너무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세 가지는 히브리 문화에서 완전수입니다 저 완전히 부족해요 하나님 저 신뢰가 없고요 언어가 없고요 신분이 없어요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모세가 누구를 닮았습니까? 혹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진 않습니까? 제가 전국에 많은 교학교를 가보지만 많은 교회를 가보지만 설교 전에 저를 만나는 부장님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고요 목사님 이런 게 없고요 이런 지원이 없고요 이런 한계가 있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미치겠어요 제가 보기엔 너무 좋은 교회거든요 좋은 목사님 계시고 좋은 교사들이 있고 좋은 아이들이 있고 좋은 공간이 있는데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장신대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희 때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저희 때는 야 우리는 저 진보성향 학교처럼 사회개혁에 관심이 없지 않냐? 야 이런 이거 제대로 믿는 건 맞냐? 라는 얘기 많이 했어요 저 보수적인 교단처럼 경관하지 않은 거 아니냐? 우리 기도하지 않는 학교 이래지 되겠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나와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만큼 장신대를 졸업한 분들만큼 신학과든 기교과든 교훈과든 균형 잡힌 신앙을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가는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중간에 있는 게 제일 어려운 거 여러분 중간에 있는 건 그냥 간만히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움직여야 돼요 긴장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진보쪽으로 가서 사회개혁도 외쳐야 되고 어떤 때는 또 보수로 와서 기도도 해야 돼요 왔다 갔다 너무너무 힘든 자리인데요 땀이 뻘뻘 나는데요 그런데 그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이 장신대를 또 장신대 졸업생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본의 아니게 해외를 나갈 기회가 가끔 있는데 나가면 그 교회 목사님이 저는 모르는 목사님인데 우리 교단도 아닌데 저한테 설교를 부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물어봅니다 왜 목사님 저에게 설교를 시키셨나요? 했더니 장신대 나오셨잖아요 통합층 목사님들은요 장신대 나온 목사님들은요 적어도 헛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찡했어요 우리가 배우는 신학이 우리가 배우는 기독교 교육이 우리가 배우는 교회 음악 하기 적어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것을 다른 교단도 인정하고 타 교단 다른 목사님들도 알고 계시는구나 저는 너무 뿌듯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장신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시니어 교수님이신데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하루 한 장이라는 걸 올리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유한계시록 22장까지 1189장을 다 제가 강의에서 올려놓은 유튜브가 꽤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그 교수님이 그걸 보셨나 봐요 어느 교회에 설교를 좀 하실 기회가 있어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장을 치든 다 짓게 뜨더래요 그래서 본의 아닌 게 보시게 됐대요 근데 보니까 어? 꽤 균형 잡힌 설교를 한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고 교회의 은혜가 되네? 그러다가 물어보셨대요 한 교수님 불러서 젊은 교수님께 나 이분 좀 알고 싶은데 한번 알아봐라 어느 교단에 어느 학교 나온 누구신지 알아봐라 알아보니까 장신대를 졸업한 장신대에서 학부, 대학원, 신대원 박사까지 한 저라는 걸 알게 되고 너무 반가우셔서 이분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 전화를 제가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모세는 계속해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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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다 여러분 여기서 펜을 가지고 계신 분은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한 번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한 번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한 번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아까 3번 저는 안됩니다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3번 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너는 완전수로 거부하지만 나는 완전수로 너를 부를 거야 또 부를 거야 또 부를 거야 그러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청춘을 지금 보내고 있는 장신대 여러분 손에 있는 이 장신대가 과연 무엇이냐 야 그게 별거 아니냐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학교가 아니냐 내가 너에게 이 학교를 빛내라고 보냈는데 너는 왜 다른 곳을 보고 있느냐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왜 이런 얼굴로 태어났을까요 저는 왜 머리가 나쁠까요 저는 왜 교관계가 안 좋을까요 왜 저는 이런 교회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요 네 따라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저는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주님을 사랑하니까 저요 오늘 네 떨립니다 그러나 떨리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자리라고 하는 이 자리 그러나 주님이 저를 보내셨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떠한 위치 어떠한 자리에 가시더라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시는 이유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이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 여러분이 수업을 참여하는 이유 여러분이 사역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뛰어나가는 모든 이유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길을 원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기도는 가슴 아픈 기도입니다 목사님 제발 변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너무 많이 실망했어요 목사님 너무 많은 목사님들께 실망했고요 너무 많은 교회에게 실망했고요 제발 저는 분홍 목사님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성민교회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많이 듣거든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 아멘을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장신대에 와서 여러분의 이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말아주십시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뜨거운 열정 학부 때에 신내원 때에 대학원 때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제발 좀 똑바로 믿어보자 한국교회 바로 좀 세워보자 라고 하는 그 열정 그 마음 그대로 여러분 변치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기도고 저의 기도이고 하나님의 바람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의 열정 그대로 예배하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견건과 학문의 학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하나님 저게 없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지 않니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 우리 장신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그 뱀은 바로와 싸우는 왕의 상징이 되었고 또 그 지팡이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도구가 되었고 또 그 지팡이는 결정적으로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장신대가 우리의 장신대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대심을 선포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팡이를 잘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변치 않는 학도들 되게 하시고 변치 않는 장신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